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어릴 때 생활습관을 잘 길러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영유아를 대상으로 예절과 안전, 환경 등 다양한 생활유형별 체험을 통해 인성교육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늘품숲을 최창순 기자가 소개합니다. 위층에 올라간 아이들이 쿵쿵 뛰고 망치질을 하자 아래층에 있던 아이들이 손으로 귀를 막습니다. 요즘 사이 문제로 대조되고 있는 층간소음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식당처럼 꾸며 나온 곳에서는 아이들끼리 식사를 하면서 공공장소에서의 약속을 배웁니다. 환경지킴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플라스틱과 종이 캔 등 소재별로 나눠서 분리 배출을 해보고 뷰박스와 형광로션을 통해 손을 잘 닦고 있는지도 확인해봅니다. 대중교통 안전체험 코너에서는 자동차와 지하철, 자전거 등 이동수단별 약속을 알아보고 직접 해봅니다. 위에서 뛰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스스로 느꼈으니까 집에서도 저랑 약속을 했을 때 더 잘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만족스러워요. 다른 사람들이 설명해준 적이 없어서 매절을 지키는 방법에 잘 몰랐던 것 같은데 체험 잘 했던 거 보니까 많이 배운 것 같아서 좋습니다. 영유아 인성교육 체험 공간인 경기도 늘품숲 만 2세부터 만 5세까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상황에 맞춰 인성교육을 하는 일종의 체험학습 공간입니다. 올해는 영유아 7,60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생활체험형 인성교육을 통해 영유아의 바른 인성과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예약제로 운영되는데 경기도 늘품숲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지유TV 최창순입니다. 경기지유TV 최창순입니다. 기상캐스터 helping